십자가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었네 나 이제 주 안에 거하네 내가 약할 때 가만두고 가난할 때 하나님의 오늘은 어떤 색깔의 감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신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